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, 둘, 셋 내 꿈꿈,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저희 드림캐쳐가 한 달 만에 굿나잇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리 질러 이 파워브라 인트로 여전히 벽한 춤으로 돌아왔죠 머리색깔 너무 이쁘죠? 나 오늘 뒤에 저런 모양이었어? 이쁘다 수고구가 깔려서 뭔가 등산 흘린다 진짜 소리 짱 소리가 너무 컸어 생방 때 안 들렸어요 어디 봤니? 여기 봤다, 여기 봤다 저도 처음에 인트로 할 때 팬만두 소리 때문에 오르몬 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맞아 대박 짱 같다 지미녀 아니야, 지미녀 드림캐쳐 지휘자를 맡고 있습니다 빨간 사람 아니야? 지미녀 맞아 예명, 예명, 예명 기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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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동원이 머리 묶은 거 진짜 잘 어울리던데 어, 오늘은 이만히 머리가 안 묶었네 네 하얀이네 윙크했어 머리 바꿨죠? 아니, 나도 모르게 윙크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윙크했어 아, 진짜 지훈 굉장히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오늘 진짜 잘 어울렸다 파란색 파란색 번개친다 스모그가 진짜 맞아요 진짜 혼목했잖아 근데 카메라 무빙이 되게 감박질이지 않나요? 맞아요 언니 표정 봤어요, 지훈이 이거, 시훈이 아주 맛있다 하하 나 마니아가 여기 재밌어 이땐 머리 아주 동일하게 쳐야 돼요 지훈이 엄청 힘들어 아, 물이 제대로 들어와요 네? 네 저희 드링캐쳐 공다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, 드링캐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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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키가